워리야 잠깐만 와봐 이거 갈깃살 잠깐만 갈깃살 좀 한번 해보자 야 무슨 양 같아 양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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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야 이거 세상에 아우 이불을 해봐도 되겠다 야 안되겠다 야 너 이거 내가 옷을 방진복을 입고 해야지가 안되겠어 자 그러면 이 빗으로 한번 해보자 이 빗 어우 진짜 양같애 와 오우 빗이 안나간다 야 아우 내 호흡기 병 걸릴 것 같아 아우 안되겠어 안되겠어 호흡기 병 걸릴 것 같아 저리가 안돼 니들 왜 여기서 털어 안되겠어 내일 방진복을 입고 한번 진짜로 제대로 하자 자 우리 좀 저기 이리와봐 보라 보라 너도 한번 해보자 이리와봐 보라 이리와봐 너도 비켜봐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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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다가 야 이 보라는 안빠지네 이 거친 털이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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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진짜 깔끔하다 어떻게 이렇게 바지반질 하냐 다리야 아주 바지반질 하잖아 자 너는 안빠져 다리 넌 안빠져 너는 넌 됐어 아참 아 이거 보고 이거 줘야지 잠깐만 이거 줄게 덩게 덩게 이리와 아 나 이거 준다고 갖고 와갖고 아우 안빠져 있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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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천둥이 어디서 먹을래? 천둥이 다 먹어 천둥이는 또 집에서 먹는다네 다시 왔네 또 이 자식 먹어 얼른 보약이다 천둥아 천둥아 부거나 먹으라고 왜 안 먹어 얘가 곰타나? 왜 안 먹지? 싸우지 말고 먹어라 다 먹었네 다 먹었어요 자 다 먹었어요 자 씻고 씻고 오줌 오줌줄기가 강을 이룬다 대박이야 다 쐈어 벌써 뭐 아휴 다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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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목태에 있던 자리가 야 자국이 남네 에이 이런 이 저기 이 개 등록잭 저거만 아니면 저 목태를 내가 안 시키겠구만 이 등록잭 저거 때문에 이리와봐 신바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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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턱주가리 아휴 턱주가리 아휴 턱주가리 야 야 천둥아 넌 비교가 안된다 야 응? 와 이 턱주가리가 비교가 안돼 이 등치도 그렇고 어휴 아 비교가 안돼 비교가 어리 등록목걸이 했죠 당연히 네 어리도 하고 음 다 했어요 여기 일곱마리는 이제 강아지 새로 가져가신 분들도 어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시겠죠 뭐 어 자꾸 전화해서 뭐 영상달라 사진달라 뭐 뭐해라 뭐해라 이게 사실 에 좋아하지 않아요 심바 어 삼촌 옆에 있지마 어 에휴 왜 너가 혼내야 되니 이리와 신바이 이리와봐 신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갔어 저까지 어 야 딴척 피우지 말고 니 오줌이 이렇게 와서 절로 갔다고 응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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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 심바 이빨이 아 심바 이빨이 살짝 그 살짝 그 살짝 부정비약 같은거 있죠 살짝 아주 살짝 그래서 저렇게 웃긴가봐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고 자 많이 놀았냐 오늘은 운동 안간다 내가 귀찮아 오늘은 내일 갈게 내일 아 천둥이 또 똥 싸네 저기에다 아 천둥아 다 먹었나보다 다 먹었나봐 들어가는거 보니깐 다 먹었나봐 들어가는거 보니깐 다 먹었네 자 나도가서 밥 먹어야지 보라 맛있게 먹어 저기 머리 맛있게 먹었어 심바 이쪽 봐봐 이쪽 보고 앉아 봐봐 심바 근육 좀 한번 보자 심바 이쪽 보고 앉아 아니 내려오지 말고 아니 보라 오지 말고 심바 그렇지 그렇게 앉아 그대로 그렇지 아우 좋아 심바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어 그렇지 아우 좋아 그대로 자 위를 본다 자 이쪽을 본다 아래를 본다 오케이 좋아 좋았어 그대로 잠깐 계세요 아 이야 근육 덩어리구나 어우 심바 모델이 아주 좋네 자 심바 이쪽 그렇지 정면을 본다 여기 여기 좋아 야야 전화기 자빠질 뻔 했잖아 임마 보라 아 자꾸만 망쳤다 시 심바 여기 위를 본다 그렇지 오케이 됐어 진투심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